유튜브로 아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신혁호사님하고 저랑 자리예요. 아니요. 그쪽이 이제 만살이고요. 그렇죠. 잘 봤네. 잘 봤네. 나도 창원이신데. 나도 신이에요. 잘 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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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잡귀 아니야? 거의 이 정도면 잡귀. 잡심이 비위한 이런 느낌인가요? 네네. 어느 밑에 다 내려놨구나. 어느 밑에 다 내려놨구나. 가죽이 아니라 비닐로 바지. 네. 비닐로 바지입니다. 안 봤네. 땀띠. 땀 엄청 났어요. 무대하는데 옆에서 신뢰가 올라와서 봤더니 안쪽에 땀이 차서 우리나라에 진짜 딱 하나뿐이 없는 그룹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느낌에.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안에서 느껴지는 공기는 뭔가 왠지 4인조로 해도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달려 보자. 경쾌하다. 이번 콘셉트 궁금하다. 음악 방송 갔다 왔다면서. 신곡 나온 거야? 신곡 샤워. 샤워. 약간 파이다를 계속 하다 보니까 두피가 정말 만신창이가 돼서. 그래서 머리 촉촉하게 해. 촉촉하게 적시고 약간 이제 그 뭔가 세상에 정말 샤워한 것 같은 어떤 청량함과 시원함을 선사하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노래 잠깐 우리 어떻게 뭐 들어볼 수 있나? 그렇죠. 또. 아니 우리 노래 좀 들어봐야지. 노래 듣고 나서 뭐 토크를. 그렇죠. 또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러워진 몸과 마음 무엇으로 씻을까 미누 미누 걱정 넘치 않게 깨끗한 거라 짜증나고 열이 받을 때 무엇으로 씻을까 드러워 드러워 정신이 바짝 드는구나 시원하구나 드러워 샤워 샤워 아이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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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샤워 머리 담아야 머리 담아야